오늘은 농심에서 새로 개발한 볶아먹는 볶음면을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프라이팬에 물 요만큼 붓고 면 넣고 떡 넣고 면 넣고 떡 넣고 야채 넣고 고추장 넣고 야채 넣고 고추장 넣고 짜작짜작 해줄 때까지 볶아주세요. 농심 볶음면 이래 쫙쫙 해라 써요. 끼리끼리 볶으세요. 올림픽 공식 라면 농심 볶음면 믿을 수 있는 식품 농심